오늘의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은 자본주의적 성공을 이룬 다음에야 우주의 성공을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자본주의적 성공을 이뤄보지 않아도 알게 될까요? 이 질문에서 우주의 성공을 깨닫는다는 말이 영적인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적 성공이 필수일까요?가 질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개인적으로 아니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적 풍요가 하나의 방향으로서 영성의 길에 입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우리가 흔히 부처님으로 알고 계신 분이죠.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도 왕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궁전 안에 갇혀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도 부여한 이탈리아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제가 원했던 수준에 도달하고 물질적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때 우울증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본질, 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다면 매일 하루하루 생존할 걱정만 하느라 일생 동안 영성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적 성공을 위해 재정적 성공이 항상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성 스승들이 부자 혹은 사회적 성공을 이룬 후에 영성의 길로 접어들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크리슈나무르티, 라무나 마리시, 마도테레사, 심지어 예수님도 부여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이를 기반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성공이 영성적 깨달음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영성의 발을 들었는지 그리고 영성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본질은 내면적 차원에서 삶과 나 자신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인생과 운명을 가지고 타고나죠. 유전적으로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지문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약간 다르고 이상형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육체를 경험하는 동안 그 특정한 육체가 겪는 인생이라는 고유한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배워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대학교의 여러가지 전공들이 나뉜 것처럼 개개인의 인간은 각자의 일생 동안 배우게 될 내용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시다르타처럼 모든 걸 가졌기에 영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누군가는 라마라 마리씨처럼 죽음의 공포를 통해 영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누군가는 아니타 무르자니처럼 사후 체험을 통해 영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죠. 누군가는 큰 사건 없이도 처음부터 영성의 길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운명만이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엔 마음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결국 그것이 내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건이었음을 인지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배움이 과정에서 모두가 영성의 길을 밟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업가로서 누군가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강자로서 약자로서 각자만의 과정을 통해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계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영적 성장을 위해 재정적 성공이 필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만약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이 원하는 일이 재정적 성공이라면 그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운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심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기자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질문과 사유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